얼만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지? ...들어하네, 진짜. 두 마디 했을 때 정확하게 안 했어서 말을 못 하겠어. 돈을 못 버렸어. 저렇게 감없는 애는 예능을 몇 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정작 나는 대단한데 쉬고 있고. 아이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혜택이, 혜택이 하세요. 혜택이 나와서 쫌쫌쫌쫌. 남편, 남편. 남편 무료했어, 남편 찾아야지. 오늘 봄날이라 오빠들 내가 몸보신 시켜주려고 불렀지. 정국아, 이거 상 차렸으니까 절부터 좀. 절부터 좀. 절부터 좀. 절부터. 형. 오빠, 감사해요. 뭐야, 저거. 감사합니다. 이 형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근데 꽃을 왜 주는 거야? 이거 진짜 깔끔하다. 진영이가 꽃인데 뭐하러 꽃을 가져왔어요? 오. 나는 쫙 둘이 딱 이렇게 해봐. 어떤 게 꽃인지 확실하게 알겠다. 정확히 알겠지. 이게 완전 꽃인다. 야, 이거. 아니, 벌써 우리가 먹어? 자, 누구. 우리 다 온 거야? 아니, 지금 두 명 더 와야 되는데. 우리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해? 야, 진영아, 국을 너무 빨리 푼 거 아니니, 너? 그럼 오빠 다시 붓고 와. 아, 좀 내리게. 꽃은 얘가 줬는데. 네가 자꾸. 저기. 야, 네가 자꾸 설쳐. 저번에 저거 둘 줄 아니예요, 저거? 뭘 설쳐. 맞아요. 그리고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너무 커. 노래 커. 노래할 때는 모깃소리 내면서 말할 때는. 형. 코크 할 때는 형 또 이게 발성이 다르지. 아, 언제 깨끗이. 아니, 남의 집을 이렇게 맨발로 와, 여자 집을. 아유. 여자 집은 왜? 그럼 벗어낸 신고 오니? 아니, 얼굴은 뭐. 메이크업은 무슨 인절미야, 뭐야. 얼굴 보고. 아니, 두, 두 사람은 그래도 약간 썸이 있지 않았어요? 에이, 우린 뭐, 우린. 아니요. 싫어한 오빠예요. 싫어한 오빠예요. 싫어한 오빠예요. 뭐라고? 도망갈 자신 있으면 사기라고. 도망갈 자신 없으면. 나 다리, 다리 빨라? 나 다리, 다리 빨라. 어때? 그러면 애초에. 오빠도 많이 드세요. 이야. 비가 막히네. 이야. 일단 먹었지. 우리 땅 좋지. 감자탕이니? 아니, 이거 오리. 오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나 오리 못 먹는데. 어? 왜, 왜, 왜. 왜 못 먹어? 저거 내가 먹을게. 오리를 못 먹는다고? 아니, 오리 너무 귀여워서 못 먹는다. 이중, 이걸. 많이 먹어. 사실 오빠들도 호래비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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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래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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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래비. 호래비. 호래비틀이라니. 야, 뭐 냄새 나냐? 어? 우리한테 냄새 나냐고. 야, 이중이랑 나까지는 아니지. 호래비라니. 호래비는 들어봤는데? 호래비는. 야, 너 나랑 2살사이야. 아니, 그러니까 잠깐 오빠. 몇 살부터 호래비지? 42살부터.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생 마음부터야. 무슨 호래비야? 호래비는 무슨.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부터? 그래, 그래. 그건 괜찮지. 그게 무슨 호래비야? 또 호래비지. 혼자니까, 혼자니까. 아니, 그건 갔다 온 애비 아니야, 그러면? 야, 호래비는 왜냐하면 봐봐. 차라리 내가 네 애비다. 야, 대박이다는데 어머니 진짜 요리 잘하신다. 그치? 진짜 이 요리 잘하는 부인 만나면 정말, 정말 정말 행복하거든. 아니,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 아, 와이프가 음식을 잘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바람이 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 야, 바람 나고 집에 돌아오면 뭐하니? 바람이 안 나야지. 잘 타일러서 다시 내보내야지. 바람이 안 나야지, 바람 나고 집에 오면 뭐해. 음식 잘해줬는데 바람 났다가 음식 생각나서 들어오는 게 사람XX이래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하지. 진영아. 이 세상에 미우새 아들 8명만 남으면 넌 누구를 선택할래? 그런지 몰라. 넌 모르게 없어. 외모랑 성격. 고민할 척 할 필요 없어. 시원하게 얘기해, 시원하게. 그냥 있는 척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봐도 뭐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잖아. 그럼, 재미로. 아니, 너 이게 재미 같아? 야, 누가 월드컵을 재미로 해, 이길라고 하지. 근데 원래 이거 4년만 남으면 좋겠어. 이상민 월드컵. 우리 처음이니까. 다들 너무 막강해. 그렇죠. 이상민, 탁재원. 아, 이러면. 잠깐만. 자, 빚지기 전이야 빚지고 난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가 뭔데 나랑. 게임이 안 돼, 너는. 아니, 일단 형. 해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상민. 박재원. 이거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 아니야, 고민 안 돼. 얘 고민 안 해. 아니, 아까는 그래도 고민했어. 고민 안 해. 얘 이미 틀었어. 나 진짜 미안해. 잠깐만, 중요한 장관. 여보세요? 뭐라고? 네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안 중요하냐? 4년만에 열리는 월드컵은 안 중요하고. 이 형한테 중요한 자라면. 이게 중요해. 이게 안 중요하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내 일본사를 해면 보여. 아, 내 일본사를 해면 보여. 아, 내 일본사를 해면 보여. 네. 네. 뭐야. 와, 이거 완전 공감. 완전 공감. 완전 공감. 제훈이 형 1등이다. 제훈이 형. 진짜 1등이다, 1등. 엄마 치과를 어렵게 잡았는데. 너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여기는 위트로 간 거고 여기는 효자로 갔어, 지금. 야, 이거는 재훈이 형 너무 유리하다. 야, 이거는 약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유리해,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탁재훈. 너무 웃겼어, 방금. 방금. 너무 웃겼어, 방금. 방금 너무 웃겼어. 야, 아까. 쟤도 알아. 우리가 종국이랑 나랑 그런 얘기를 했어. 넌 진짜 남자를 잘 만나야 해. 남자 잘못 만나면. 그렇다고 널 만날 수는 없잖아. 내년에 하면 내가 형 이길 자신 있지. 왜? 내년에는 뭐 다 털고 이제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넌 떨어졌잖아. 예선 탈락했잖아. 탈락하고. 서장훈, 탁재훈. 탁재훈, 서장훈. 응. 참, 장훈이랑 내가 이런 거 한다나. 하나, 둘, 셋. 서장훈. 오? 둘, 셋. 서장훈. 급, 급 다운해. 그냥 재미로 하잖아, 지금. 오빠 재미로 해. 너무 재미로 해. 너무 재미진다, 이게. 아니, 왜 나 당연히 너무 100% 탁재훈형일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서장훈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아니, 왜냐하면. 아니, 애인 듣고 가, 애인 듣고 가. 아니, 애인 듣고 가. 아, 왜? 어, 나는 이 형 왜 여기 쿠션을 가져가나 했어. 쿠션이야? 내 거짓, 내 거짓. 내 거짓. 나는, 가방이. 나는, 가방이. 나는 이 형이 갑자기 집안한데 얘네들이 쿠션을 가져가길래. 형, 가방이 잠깐만. 아, 됐고. 형, 아니, 줘봐요. 뭐가. 이게 뭐가 가방인지 지금. 그러니까. 형, 뭐 이런 가방이. 그러니까. 나 이 형이 갖고 나가면 되게 웃기잖아. 야, 이 형이 가려고 그러면 웃기잖아. 가방이라고. 야, 이제 세컨백. 야, 세컨백이라고. 여기다 너한테 세컨백 갖고 다니니까. 세컨백. 형, 지영 하나 뜨겠다. 형, 하나 나오겠다. 그래, 이거. 세컨백으로. 세컨백에다가. 어? 집고가 있네. 그래, 거기다 넣어. 잠깐만. 그래. 그러면 가. 야, 좀 뭐 좀 사 봐, 세컨백. 세컨백이니까. 아, 그래. 다 왜 그래. 야,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상황이? 왜 서장훈 형이야? 당연히 한 거지, 뭐. 아, 왠지 알아? 왜? 나는 당연히 재훈이 형 할 줄 알았는데. 재훈이 오빠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 내가 좋아해야지. 이런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게 피곤해져. 인기 많은 남자. 야, 어떻게 데리고 산다는 얘기야. 같이 산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무슨 보호자가 필요하냐, 지금. 와이프로 만약에 이런 매력 있는 남자를 데리고 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 서장훈이 올라간 건 진짜 의외다. 아니, 장훈이가 인기가 많아. 아니,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이 그 돈도 본다니까. 오빠,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장훈이 오빠 고른 것 같아? 네, 돈도 매력이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네 돈 안 쓰려고 하는 건 있잖아. 난 내 돈 잘 써.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혼난다, 혼난다. 이왕이면 장훈이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너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안 써, 결혼했는데. 같이 써야지. 너도 돈을 쓴다는 그런 생각이야? 당연하지. 와, 그럼 진짜 날 떨어뜨리지 말지. 와, 그럼 진짜 날 떨어뜨리지 말지. 아, 진짜 최고인데. 아, 베스트인데. 아, 벌써. 아, 오빠야, 커피 터졌는데 안 마셔. 너 먹겠냐고, 지금. 아유, 지금 이거 뭐 약간 사약 같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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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 달달하게 잘 탔네. 어? 달달해, 잘 탔어. 형, 근데 맛있네, 커피 줘봐봐, 형. 야, 넌 손 없어? 네가 갖다 먹어. 야, 요만큼 차이가. 형이 가까이, 형 이거 갖다 먹잖아. 형이 가까이. 형이 가까이, 형이 가까이 오니까 달라. 형이 가까이 오니까 달라. 어, 형이 가까이 차이가. 나 초등학교 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잡아. 내가 봐봐. 너 코 줘봐봐, 형. 내가 코 줘봐봐. 하하하하. 그럼 내가 만지는 게 낫지? 야 여기 앞에. 그거 줘 봐봐. 그게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의 의사를 좀 묻는 거야 내가. 줘 봐봐. 그래서 형이 싫을 수도 있잖아. 아 의사를 묻는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줄 생각 없으면. 알겠어. 안 먹어 안 먹어. 자 결승 가자. 결승. 결승이야? 서장훈 김종국. 서장훈 김종국. 아 고민 된다 잠깐만. 아 고민이 되지. 그래 편하게 해. 괜찮아. 편하게 계속. 그래서 너는 왜 용기를 줘. 뭐 용기를 줘. 편하게 해.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않을까. 나도 많이 해봤잖아요. 결승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왔어. 근데 김종국 서장훈이야. 둘 다 피곤한 스타일이거든. 진짜 피곤한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완전 나는 형. 여자한테 다 맞히는 스타일이야 나는 형. 그래도 돈은 장훈이 형이 시원시원하게 쏘긴 하지. 응응. 내가 또 시원하게 쓰지. 시원하게 쓰지. 전혀 자켰지. 근육을 쓰지. 아니야 나는 진짜 나는 여자 돈 10원도 못 쓰게 해 나는. 진짜로 나는 그래. 아예 정말로. 그러니까 너도 안 쓰고 여자도 못 쓰게 해. 그렇지 그렇지. 뭐 어떻게 만나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김종국 서장훈. 김종국 서장훈. 시원하게 해. 셋. 김종국. 고맙다. 거 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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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전에. 고맙다고 그랬을 때. 피곤하게. 이 형. 이 형이 형. 이 동생이고. 코일로 와봤어. 커피 줘봐 진짜. 진짜. 아지 말라니까. 타줄까? 커피 타줄까? 아니 아니 이거 뭐. 이따가. 지X들 하네. 우리 우리 미운 아시 애새끼. 야 미운 애새끼. 야 미운 애새끼. 야 미운 애새끼. 애새끼라뇨. 우리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미운 우리 새끼. 이 엄마가 아직도 나를 신생아처럼 돌보고 계셔. 얼마나 여심을 알고 있는지. 한 명씩 대답을 들을 거예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답변은? 반대로예요 반대로. 난 이거 딱 떠올랐는데 형부터. 아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지. 더 이상 표현이 어딨어? 자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뭐라고?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더 듣고 싶은 거. 뭐라. X들 하네 진짜. 이 형 뭐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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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얼마. 얼마 필요한데. 용돈. 용돈도. 가득. 가득해야지. 오빠 그러면 나 얼마까지 쓸 수 있어? 이거? 이거 뭐 저 한도 없는 거니까 선에서 적당히 쓰고. 그러면 나 오늘 5천만 원만 써도 돼? 미친 거 아니야? 5천만 원은 너무 있다. 아니요. 오빠가 한도 없다고 치니까. 너 누구 거덜낼 생각이야 지금? 됐어. 너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또 있을게 해. 우리 이혼해. 지금 세 명은 다 이혼이야. 우리 이혼해. 지금 세 명은 다 이혼이야. 재훈이 오빠. 재훈이 오빠. 재훈이 오빠. 앵간히 싸돌아다녀요. 대체. 아니 그만 좀 싸돌아다녀 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오빠 요즘 버는 거 뭐 있어? 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오빠 요즘 버는 거 뭐 있어? 대답이야 대답이야 대답이야. 아니 울면 어떡하냐고. 아 왜 갑자기 눈물 흘리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슬퍼서. 형 말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너무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울면 안 되지. 아니 두 번 되니까 정확하게 안 했어. 내가 자꾸 말을 못 하겠어. 돈을 못 벌면서. 아니 그래서 또 울면 어떡해. 아 저 형 진짜.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이제 사과국인데. 뭐라고 얘기해. 아 눈물. 돈도 못 벌면서 해서. 말을 못 벌면서. 아니 어떡해. 오빠 울어? 안 울어요.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게. 안무파로나 해가지고. 좋다 좋다 재밌다. 어떻게든 내가 벌어올게. 그러면 돈 벌면 연락해. 또 울어. 돈 벌면?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 언제 벌지도. 그리고 당신도 잘 알듯이 방송 한 번 나면 두 달 있다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달 동안인데 두 달 동안 못 버는 겁니까? 당연하지.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울어. 형 지금 돈을 갖고 오래. 아니 그렇지 돈을. 돈을 벌면 뭐. 또 울어. 또 울어. 돈 벌면? 아. 뭐냐. 레츠고 레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없는 데구나. 형 그러면 당구 칠 때 뭐 내기를. 짬뽕값 내기 하면 되겠네. 그럼 짬뽕값이 됐다고. 짬뽕값 내기. 44,000원 내기. 짬뽕값 내기. 짬뽕값 내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라테로. 네. 아니 그걸 저한테 주문하시는 건 아닌데. 한 판으로 끝낼 거야 아니면 세 판으로 할 거야 더 줄여서. 이만큼 맞힌다고 생각해. 좀 더 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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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려서. 쟤는 아예 당구를 모르네. 응. 여길 이만큼 맞히는 거야. 어? 우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된 거잖아. 또 치는 거야. 또 치는 거야. 또 치는 거야. 또 치는 거야. 이리로 와 이리로. 이만큼 맞히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맞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중간으로 그랬어? 어 중간으로. 맞히는 거야. 우와. 이 형 진짜 잘 치네. 너 잘 들어. 잘 들어. 이거를 쳐서 저거를 맞히는 거야. 이걸 쳐서 흰색을 맞히면 넌 죽은 거야. 맞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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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은 거야. 어 죽은 거야. 어 죽은 거야. 이리 와. 너 가르쳐줘? 아니. 아니야 형. 나 생각이 있어. 상민이 형은 몇 번 쳐봤나 봐요 그래도. 네. 50은 이렇게밖에 못 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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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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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건. 너무 찬스볼인데. 끝났다고 보면 돼요 형. 형 그냥. 제원정. 형 그냥. 미리 저기. 울었어. 울었어.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손 안 걸고 치잖아 형 뭐하는 짓이야. 손 안 걸고 치잖아 형 뭐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형은 뭐하는 짓이야. 형 뭐하는거에요. 지금. 뭐하는거야 형. 하하하하. 이 형 지금 최소 한 8개에서 10개는 뺄 수 있는 걸로 갖다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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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주라고. 형 원형 애매하면 음메해. 음메. 왜? 음메. 왜? 너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뭐지?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있잖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애매해 지금.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너 이거 만약에 방송 나가면 너 있는 프로 다 차해. 저렇게 감 없는 애로 예능을 몇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정작 나는 대단한데 쉬고 있고. 진짜. 진짜. 형 뭘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먹으면. 이거 안 지워줘. 원래 안 지워줘. 형 이건 아니지.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아끼는 컵인데. 폴란드에서. 야 여기다 무슨 솜살이 키운 것 같잖아. 형 줘봐 형. 형. 야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 이게 뭐야 달랑. 아니 그 여기에는. 그릇에 왜 자꾸 갖고 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이거 드시면 되잖아 이거. 어? 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강남. 여기 찾아오기 힘들었지? 아니요. 가깝더라. 우리 집에서 가까이 우리 용산이어서. 너 용산이야? 용산이야 용산. 어디 어디? 용문동. 형 어디 사세요? 용산. 형 용산이야? 아 이천도 오나요 이천. 나 엄마랑 집에 살아. 엄마랑 같이 살아요? 형 엄마랑 같이. 지금 엄마랑 같이 사는다니까 이 나이에. 왜 그래요? 내 동생도 같이 살아. 같이? 어. 그냥 그 친구들이 다 집에 들어오면 한 명은 나가야 돼. 형 광고 최근에 안 찍은 지 얼마나 됐어요? 마지막 광고가. 와 너무 오래됐는데 한 십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재훈이 형이 지금. 이미지 지금 좋은데 형. 지금 싹 지금 막 쓱 막. 형 지금 고정이에요? 고정이지. 형 지금 고정이에요? 고정이지. 나 고정이지. 근데 약간 이분은 고정이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약간 좀 반 고정. 약간 좀 보고 있는 느낌. 약간 좀 보고 있는 느낌. 아니 근데 이제. 뭘 봐. 내가. 내가. 가지냐니까. 아니 감바세 뭐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여기서 고정돼야 성공하고 광고를 찍을 수 있는데. 아니냐니까. 아니 형 이게 제일. 그러니까 형이 완전히 삼민이 형처럼 광고. 그러니까 삼민이 형처럼 고정이 딱 되면 그 순간 또 형이 다시 옛날처럼. 자 이것만 얘기할게. 고정 반 고정을 떠나서 광고를 찍을 땐 적어도 브랜드 평판이라는 걸 봐. 그러니까. 이 형이 아무리 웃겨도 브랜드 평판 30위 안에는 못 들어가. 형 근데도. 형 아니야 형. 브랜드 평판 30위 안에는 못 들어가. 형 근데도. 형 아니야 형. 아니 그래도. 미우세라는 걸 풀어. 나는 항상. 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브랜드 평판. 효과가 있어? 여러 가지 참여 질 수 있어. 그게 이제. 높아? 형이 너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제. 형 높아. 항상 30위 안에는 들어가 있고. 형 높아요. 어쩔 때는 뭐 5위권 안에 갔다가. 모든 연예인이지? 내가 보기엔 너 약간. 요번. 요번. 요번 달 이제 좀 떨어져서 13위. 떨어져서 13위? 13위 나와? 우와. 우와. 매달 나와 매달. 표 떨어져서 13위. 전 연예인 말하는 거. 미운 우리 새끼가 브랜드 평판 요번에 3위인가 4위였어. 그러니까 미운 우리 새끼가 크다니까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 그러니까 형이 미운 우리 새끼 고정하는 순간 좀 올라간다니까요. 고정이야. 아니 고정이야. 아니 지금 고정. 아니 형 지금 반 고정이야. 간 보고 있다니까. 미우세에서. 아니 형 지금 반 고정이야. 간 보고 있다니까. 지금. 형 지금 간 보고 있다니까. 형 아니라고 하지. 남념이야 간을 자꾸 보게. 형. 그러면 왜 외울 수 있다. 연습했을 때 기사를 안 때렸어. 형 고정이라고. 닥재훈 고정. 안 나왔다니까. 만약에 채용연 본부장님이 형 만나서 닥재훈 씨 고정이요 했어요? 산민이 형 했을 거예요 메인 피디오로. 아니 나한테 그냥. 형도 봤을 거예요? 나한테 그냥 고맙다고는 했어요. 그래도 고맙다고 그냥. 그런데 뽀찌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형. 뽀찌가. 아니 출연료. 그런데 뽀찌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형. 뽀찌가 뭐니 출연료 제대로. 출연료 출연료. 출연료 출연료. 내가 지금 뽀찌 받고. 형이 무슨 뽀찌 좀 챙겨줄게요. 그러면 아참 촬영. 어쨌든 이제 외국에서 왔어. 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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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